이걸 풀어야 되는데 동그라미하고 이 대각선 그려진 게 뭘까 전 표시는 미로라는 건 알겠어 뭘까? 동그라미에 찍 그어진 게 뭘까? 이거 빨래 해보신 분들 이 표시 뭔지 아세요? 어? 잠시만 분홍색 쓰는 날 아이씨 두 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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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짜리를 한다는건가? 그럼 핑크는 핑크니까 이게 둘인건가? 하나 둘 셋 이건 아니겠지? 이렇게 어거지로 풀리진 않겠지 다른게 안맞나봐요 뭐가 순서인지 모르니 이거 참 어떻게 해 우리 약을 먼저 풀까? 세탁실을 먼저 할까? 근데 이게 약을 먼저 하는게 맞긴 해 맞지? 왜냐면 저 아래에서 얻은게 약이잖아 순서상 이걸 먼저 푸는게 맞긴 해 일관성이 중요하다 일관성이라 초기화하고 다시 세팅해보자 자 1에서 4주 2주차 일관성이 중요한데 아 좋네 애매해 뭔가 하나만 유난히 먹은것도 아니고 뭐만 안먹은것도 아니야 너네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니? 너네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니? 음 음 비워있는곳에 무슨색인지를 맞춰라 그렇게 해볼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애매한게 월요일같은경우는 맨위가 빨강이고 맨아래가 보라색이란 말이야 봐봐 뭐라고 해도 할말이 없어 같은색으로 같은색으로 쭉 하라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할듯? 그렇게만 얘기하는건 좀 애매한데 이건 아닌데 흠 보라색 누리끼리한 갈색 애매한 인생 초록색 초록색 갈색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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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있던거에요 이거요 이거 지금 하는거 아니래요 음 전구 표시는 아마 힌트 주는거 같은데 아 이거 우리 힌트 봐? 아 벌써? 약간 자존심 상하지 않아? 벌써 힌트? 약 한번만 보여줘 자 이게 일주차에요 이게 숫자를 입력하는게 아니라 약을 그대로 입력을 하는거라서 2주차 분명히 그냥 겹치는걸 넣는거 같긴 한데 내가 말한거 이외에는 두개씩 겹치는 경우가 없어 보면 보면 난 딱 같은 위치에 딱 겹치는 것만 얘기한거거든 보라색깔 노란색깔 흰색 그 다음에 연초 왜냐면 여기는 또 색깔이 다르잖아 하나가 거기에 노란색 이렇게 그냥 겹치는게 하나씩 밖에 없거든요 근데 각주에 다른것만 다섯개 하는게 말이 안되는게 두개 두개씩 있는게 애네가 있어 다른애가 어 잠만 월요일은 초록색이 혼자 따로 있네? 잠만 월요일은 잠만 월요일은 화요일은 연초가 한좌 따로 있네? 수요일은 수요일은 없는데? 수요일은 없는데? 엑스도 있다 아 엑스가 있으니까 잠만 월요일은? 목요일도 없는디? 혼자 튀는 애는? 보라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번째 주 목요일에 원래 자주색인데 세번째 사진 목요일 두번째 주 보랏냐 음 아니 근데 그런식으로 접근하면은 또 다 틀려 아니면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좀 힌트인거 같은데 진짜 일관성이 없는걸 찾아야되는건가 아니 근데 내 말이 맞는게 왜냐면 일관성이 중요한거니까 진짜 일관적이게 먹는걸 찾는거 아니야? 단순하게? 그치잖아 일괄 월요일은 보라색말고는 바르는게 없잖아 그죠 이게 맞는거 같은데 그 힌트무새는 잠깐 입을 꼬매놓고 좀 있어 정 아니면 볼테니까 자 자 좀 있으면 확인하시고 그치 이번엔 술을 책임지 그치 여러분 또 저녁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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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이건 도대체 무슨, 무슨 접근이야? 너무 이상한 접근인데 이건? 바보 접근인데 그냥? 아닌가? 이런 의견 또한 무시하지 말아야되나? 뭘 망사 접근이야? 난 저런 접근 안해. 가로로 한 줄 겹치는 날이 있었냐? 오! 그거는 잠시만요. 오! 가로로 한 줄 겹치는 날! 어! 왜? 아니, 만약에 먹는다고 치면 먹는다고 치면 첫 번째 게 겹치네. 만약에 먹는다고 치면 말이야, 얘들아. 먹는다고 치면 첫 번째 줄이 맞네. 빨, 초, 흰, 연, 분. 어? 잠깐만. 이게 마지막에 안 맞네? 이게 마지막에 안 맞네? 왜 마지막에 안 맞... 아까 맞았던 것 같았는데? 아니면 진짜 일관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일관적인 걸 찾아야 되나? 첫 번째 줄에서 일관적인 거 그러면 또 많아지는데, 그치? 흰, 초, 흰이 계속 일관... 흰색이 일관적인데? 초록색이랑? — 어, 이거 뭘까? 혹시... 어쩔 수 없나? Mansion 행적이 일관ены ㅋ 두 번째 줄이 둘째 줄, 넷째 줄 두면 겹치긴 해요? 두 번째 줄이... 예?' 알겠다고? 어떻게 알지? 이걸 난 전혀 모르겠는데? 가로로 봤을 때 두 번째 줄이 그니까 여기 지금 이걸로 치면은 두 번째 줄이 왜? 저게 뭐가? 둘째 주와 넷째 주가 같다고요? 이렇게 가요? 뭐가 같다는 거야? 색깔이 벌써 틀린데요? 맨 끝에 흰색인데? 검정색인데? 벌써 다른데? 뭐가 같다는 거야? 아 삼사주가 같다고? 삼사주가 아 삼사주가 이렇게 먹는 게 같다고? 아 일단 뭐 다 모르는거니까 해볼게 적어가지고 근데 잠깐만 여기에 핑크가 없어 에? 야 여기에 핑크가 없다? 핑크 알약이 없어 여긴 핑크는 없네 아 그냥 애초에 핑크만 없어 아, 보라색, 노란색, 흰색 연초, 연초에 노란색, 맞는거 같은데 저게 왜 아니지? 아, 좋네 이상하네 그래, 아까부터 계속 이게 답인거 같은데 이게 왜 아닌지 모르겠어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게 왜 아닌거야 3주차? 이 흰색이 밝은 것도 있긴 하거든? 둘 다 안돼 근데 어, 근데 여기 위에 눌러도 작동함 신기한데 쓸데없음 일관성이 중요하다 딱히 버튼은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막 버튼을 눌러서 열었던 적도 없기도 해서 물 가져올게 한번 생각해봐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보라색 아, 아이템창을 안 보여주고 갔어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없을줄 제가 이거 좀 보기 좀 편하게 해드릴까요? 저 약간 불편하지 자 아, 자꾸 엄한게 커졌는데 저 약 보십쇼, 약 아, 미안합니다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첫 번째 월요일에서는 보라색이 겹치는데 첫 번째 빨강 색깔이 빵꾸가 나서 없고 네 번째도 빵꾸가 나서 없는데 저 자리는 핑크가 들어가는데 네 핑크는 알약이 없고 아, 저 번째 화요일은 오케이 패배를 인정하고 힌트를 보는 것 또한 아, 근데 한 2년 전 기망세였으면 저거 힌트 안 보는데 아, 2년 전 기망세였으면 저거 힌트 안 보는데 아, 일관성이 중요하다가 도대체 뭐지 아, 이 씨발 모르겠는데 아, 이 씨발 모르겠는데 저걸 해야 이 세제 힌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가 너무 말이 안 돼 이게 너무 랜덤이야 맞지? 이게 말이 안 돼 이걸 하려면 여기를 해야 돼 아, 이게 뭘까 도대체 와,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지금 힌트를 주는게 아니라 이걸 열어주는 거야, 설마? 자존심 너무 상하는데, 그건? 저거 누르면 이거 왠지 열릴 것 같은데 저거 같지 않냐 한번 해보자 앗 아아 이게 뭐야 봐도 모르겠어 이게 뭐야? 어? 아, 맞네 아이, 겹치는 것만 남기는 게 맞네 맞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 거잖아 보라색 어? 연노 어? 흰색 여기 또, 어? 맞잖아, 우리가 한 거 연초에 어? 어?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자리가 틀렸다는 건가? 어? 잠깐만 자리가... 응? 어? 월요일로 치면 보라색인데 이게 보라색이 처음으로 와야 되는 게 맞잖아 이게 월요일일 거 아니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일관성 아니야? 아하핰 아하핰 아니, 우리 지금 다 같은 말 하는데 각자 서로 그 생각하느라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서 이제야 깨달은 사람도 있어 내가 아까 처음부터 이거 얘기하던 건데 자기가 각자 생각하느라고 내 말 집중 안 하다가 아, 맞네 이거 그러면 지금 보라색이고 여기 연노고 그러면서 이제야 막 지금 막 유레카 한 사람 있거든 연노고 여기 흰색이고 여기 연초고 여기 노란색이네 이러다가 이제 어? 왜 안 되지? 이러면 이제 아, 여기 흰색이 딴 게 있네 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지금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데? 그러면 이게 틀릴순 없어 이 순서가 뭔가 저 순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월화수목금이 아닌 거야 저거 보자 저게 저게 아래쪽에는 전혀 별 별게 없단 말이죠 더이상 이 밑에서는 풀어나갈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오늘이 며칠인지 어? 토요일이다 토요일이다 근데 이건 금요일까지 밖에 없어 있고 뜻 Jamaica 아무것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니? 시계는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아니고 전화요? 전화도 지금 어디 뭐 딱히 걸만한 번호가 나왔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1층에 전화번호부가 있다고요? 정말 물론 4층에 전화번호부가 got a 3층에 전화번호부가 아 아 흠 애매한데 아 힌트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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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을똘밟A? 아아 두 번의 힌트? 자존심 너무 상하는데 힌트를 두 번? 아아아... 자존심 개 상하는데 얘들아 머리를 좀 맞대봐 뭔가 잊지 않겠니 이거? 하.. 노란색이 두번 겹치는게 좀 빡치기네 왜 노란색이 두번일까? 그치? 같은 약을 왜 두번이나 먹을까? 깜장색도 아니고 뭘까? 첫번째 주부터 네번째 주까지 순서대로 하는거 아닐까요? 이게 힌트에요 이거 힌트 보면 그 칸에 맞는 약색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없앴잖아 흠 흠 흐흫 보라 보라 갈색 색 연두 갈색이요 어 그러네요 되게 엄청난 접근이긴 한데 안맞네요 참 희한하네 신선한데 수목 월화금 순서로 하면 어때요는 이제 어떤 어떤 기준에서 수요일부터 라고 하시는건죠 왜 수요일부터 라고 생각하세요 흰 흰 흰 흰 흰 흰은 안되나요 없는색이나 너 왜 이렇게 아까부터 단일 그 색상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거야 넌 왜 아까부터 그렇게 단일색에 집착을 하는거니 아 수요일에 흰색이 제일 첫째 줄에 걸치니까 오케이 오케이 고거는 또 에 또 새로운 접근이네요 해보겠습니다 노 보 보 보 노 흰 연두 보라 노랑노랑 연두 연두가 두번째였어? 두번째 줄에서 겹치는게 없었네 두번째가 X일까? 세번째 세번째에서는 보라색이고 네번째에서는 노랑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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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초록 어? 잠깐만 아닌데 아잇 모르겠다 마지막에 X 아니 근데 진짜 다 그냥 이 순서대로만 보면은 이게 맞긴 해 보노 흰 그지 이게 틀릴수가 없어 이게 순서의 차이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보노 보노 흰 초노가 틀릴수가 없어 이거 그냥 뭔가 순서의 차이야 이 순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보노 흰 초노가 아닐 수가 없어 음 이게 틀리는 게 말이 안 돼 목요일이 겹치는 게 왜 없어요 목요일이 초록색이 겹치는데 맨 위에 초록색깔 연두색깔이 겹치잖아 금요일이 금요일 흰색 아니지 금요일 맨 오른쪽 위에 핑크 있잖아 노랑색만 다 노랑 세 번째 노랑색만 겹치잖아 그러면은 님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씩 밀어보자 보 노 인 초 노 보 노 인 초 노 보 노 인 초 노 보 노 보 인 노 노 노 인 노 전 주 노 아 sever 전 ㅅㅂ 약을 도대체 어떻게 처먹는거야 이거 그냥 그날그날 맛있어보이는 약 처먹는거 아님 이거? 아 야 안돼 봐 한번 아 ㅅㅂ 진짜 봐야되나 ㅅㅂ 저주심상해 ㅅㅂ 아 이게 봐 미로 캡쳐해서 따라가봤는데 3같다구요? 왜? 아니 저걸 진짜 미로를 따라갔다고? 저도 3나왔어요? 아니 미친놈 아니 미쳤나 진짜 아니 뭐 미친놈은 아니긴 한데 고맙긴 한데 설마 진짜 근데 그걸 그렇게 가는걸거라고? 그럼 얘도 3이겠네 그치? 이렇게 접근하는게 맞지 않을까? 3이면 3으로 통일해야되는거 아닐까? 얘가 그럼 살짝 녹색이잖아 그치? 그냥 이거 넣어야되는거 아냐? 세모 그치? 그치? 근데 이게 모양이 다르다? 네모, 동그라미, 물결, 다이아 다이아 어? 저거 왜 모양이 다름? 테두리가? 네모? 어? 음, 바닥도 약간 다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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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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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바 위로 진짜 푸는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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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 저는 어우 예, 저는 어휴 예, 저는 어휴 저는 좀 자, 지역번호랑 이제, 이제야 뭔가 좀 예, 나오네요 보자 샵 73에다가 502 502 33 97 18 샵 73 샵 샵 샵 샵 샵 샵 샵 그래서 그럼 다음주일이면 수요일이랑 금요일 먹지말래 하하하하 이발 야 노래가 왜이래 근데 환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장벽을 주장합니다 그는 5분 이상 한 작업에 집중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이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울고 싶을 때 그의 마음을 마음이 막히고 어떤 감정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 대해 심각한 무관심을 발전시켰습니다 즉시 항우울제 치료를 시작하고 매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음 저 표창 모양이 또 아까 그 도시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있던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열렸네요 아 근데 저 이 퍼즐게임 좀 무서운데요 왜냐면은 어 전 이런 퍼즐게임 별로 안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 퍼즐 이거? 이거 재밌었나요 이거? 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아 나는 근데 이런 게임에서 갑자기 뭐야 이거? YRB X YB UNX 약 전화해서 팍 식었어 체크 X X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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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기분들이 메모좀 좋아하는 그룹의 이니셜 뭐냐 이건? 3 3 3번 오른쪽? 오 쉣 4 4 4 5 5 5 5 6 5 6 6 6 6 6 6 6 6 6 7 일단 운동을 좀 즐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게임이 여깄네요 어 자 Y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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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모자란데? 이건 1번이네? 어 근데 여긴 이 방은 좀 뭔가 재밌는데? 어? 이거는 아까 이거다 어? 이거는 아까 이거다 이거 오른쪽으로 한번 그치? 파랑색은 안 움직이네? 아까 빨강색이 3번이지 않았냐? 그치 빨강색이 3번이지? 그 다음에 초록색이 그 다음에 초록색이 어? 커맨드다 아 아 아 잠깐만 이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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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인거 보니까 이게 뭔가 순서에 연관이 있나보다 아 아 마지막 코드만 잘못됐다? 잠시만 일단 증거를 좀 쓱쓱 모아놓은 다음에 에디슨 저것도 막 테슬라 이런거 계속 나왔거든요? 또 나왔다 이거도 가운데가 또 Y가 틀리다 그러네? 잠시만 커맨드가 그러면 다 모인건가? 확인 좀 해보자 이게 하나씩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열두개의 조합이면 이게 맞는거야? 아닌데? 사 사 사 사 어 맞네? 사 사 사 하나씩 빠진다 네개씩 한장만 어 몇개 더 모으면 되겠는데요? 한장 두장 세장 한장만 더 모으면 되겠다 그 한장 그 한장 쉽게 줄거 같지 않네요 분명히 먼 개짓거리를 해야 줄거 같은데 지금 하는게 아니고 어? 초록색 오다 아 분홍색만 찾으면 되는데 아 마지막 남은거라 그냥 제끼면 되긴 하는데 쯧 되면 좋고 아닌 말고 됐다 큰일났다 이거 아 아 애초에 그럼 이게 지금 다 틀렸다는거네 흠 흠 그래 그럼 이게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 3이라는거니까 그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일로 와야된다는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노란색도 방향이 오른쪽으로 한칸 그지? 그러면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어야 되고 그지? 자 보라색도 초록색도 초록색도 O인데 이게 지금 뭔가 물... 이... 이렇게 되는거 같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거 같잖아 그지? 항상 마지막... 아 항상 마지막... 아! 얘 기준으로? 빨간색이 3이잖아 빨간색이 3이잖아 빨간색이 3이잖아 그럼 얘 기준으로 그지? 그지? 여기가 되는거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도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게 아닐까? 콕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의 티셔츠를 입고 약간 그 옛날에 그 마시멜로우 그거 같다 엇? 이건가? 네뷸라 펄스 스웍 아, 잠만 근데 한 장 어디있는거야? 오? 뭐야 닫히네? 아 흐흐흐ㅋ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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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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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가 proprio 서로 이어지게만 하면 되나보다 이런 marching로 어 서로 딱 맞닿기만 하면 되나봐 뭔가 느낌 오지 어 존네 어려운데 이런거 오 가 가 가 열쇠가 나왔네 가 VIP 패스 마스트댄스 94년 3월 11일 14년 3월 11일이 내 출생 생년월일 이런건가?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거 좀 조합 좀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그룹의 이니셜이랑 출생 연도랑 잠깐만 게임은 저거 커맨드 입력하면 나올 것 같거든? 9.4 3.1.1까지 해야되는건가? 연도니까 9.4겠지 그냥? MP9.4인건가 그럼? 그럼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이것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프린트기가 있는걸로 봐선 이게 마지막 커맨드를 인쇄를 해주나 설마? 이게 ODGS가 게임이름인가? 커맨드 순서인거 같다고? ODGS? 아 그러네 OD 아 G가 없는거구나 오 근데 나 개인적으로 이 방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이 방 맘에 듭니다 아마 열쇠로 따른방 가봐야될 것 같애 어 여기 방에서 얻을거는 다 얻은 것 같고 어? 이거 뭐죠? 야하 야하 가운데꺼 빼고 입력 외네비우 오 D D는 맨 오른쪽만 빼고 위와 XX 위와 XX X G는 Y만 빼고 AB 아 오 AB 아 오 마지막 S 왼 첫번째만 빼고 아비 왼 X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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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에에 depiction 아비 멘 X 크으읕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tiet 저뿌 oluş ic Kevin M K N 5 A 어? 왜 안돼? 아 그러면은 그거 해야되나 아 1,5,5,4? 어? 아 그냥 이거 다 입력하는 건가 봐 9,4,3 그룹이 X인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그룹이 X고 이거 9,4,3,1,1 입력하는 거 같아 9,4,3,1,1 맞지? X 9,4,3,1,1 왜냐면 이게 3,4,5,6,7,8 9,10 10자리거든? 그럼 10자리면은 Z 7 7 N MP 9 9,4 1 3 1 1 안되는데 J U M P 음 구사를 빼고 0 3 0 3 1 1 이렇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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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 5 6 5 6 6 7 7 8 6 6 6 8 9 9 10 10